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냥입니다. 오늘도 소윤이한테 장난을 쳐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어떤 장난이냐? 진짜 소윤이 머리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소윤이한테 장난을 치려고 소윤이 머리랑 똑같은 색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장난을 칠 거냐면 이 머리카락을 미리 자른 다음에 뒤에서 소윤이 머리를 자른 척 했을 때 소윤이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번엔 자른 다음에 저희한테 가보겠습니다. 이제 소윤이한테 가보겠습니다. 연주 중? 응? 네가 나한테 전화주자. 누워 있을게.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느니 열심히 일을 하느니 머리가 많이 상했다. 자랐어. 자랐어. 진짜 자른 거야? 자랐어.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거 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랐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자른 거야? 진짜요? 잠깐만. 안 돼. 이거 장난이지? 뭐야 나 머리 없어. 뭐야. 뭐야? 건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랐어. 진짜요? 어때? 나 2년동안 기르는 건데. 모르겠어 나 미안하게 잘랐어. 빨리 아니지? 내 머리 아니잖아. 자기 머리야. 미안해. 진짜 잘랐어요. 죄송해요. 2년동안 긴 거 알잖아. 아기 봐. 봐봐. 니 뒤에 봐봐. 진짜 잘랐다니까? 야. 빵구 난 거 같아. 야. 어릴 순 없는데. 지금 여기 빵구 난 거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빵구 난 거 같아? 장난이라 말해줘요? 응. 여기 빵구 난 거 같아. 여기가. 흰색이 있는데? 그렇지? 뻥이야. 머리 진짜 잘라. 가짜야. 가짜야. 자기야. 상상이야? 머리 자른 거 뻥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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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흘러나도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잖아. 가짜지? 오 가짜야. 어쩐지? 아니 근데 분명히 짜는 느낌 났는데? 내 머리가 땡겨졌어. 아 진짜 너무 놀랬다. 아 근데 머리가 빈 거 같아. 머리가. 느낌 이상해. 여기 잘린 거 아니야? 빵구 맛 나나? 아니야. 가위모스카 아니하니까? 잘린 거 같아. 진짜. 아 왜 장난친 거야? 아 이러면서 왜 쳐? 단발머리가 좋았어. 쌍초 쌍초. 쌍초야 쌍초. 쌍초야 쌍초. 쌍초야 쌍초. 자기야 나는 단발머리가 좋았으니까 한 번 자르면 어때? 진짜로. 진짜 자르자. 지금 한 번 자를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르자. 자기야. 자기야 진짜 한 번 자르자. 한 번만 자르자. 제발. 너 단발머리 한 번 하자. X X 절대 안 돼. 왜 너 덤발머리 했었잖아 자기야. 아니 아니 옛날에 나 그 속에서 하고 나서 절대 안 자를 거야. 너 잘라버린다 너. 쌍초야 진짜. 쌍초야 내가 이걸로 쌍초야. 아 몰라 됐어. 쌍초야 쌍초 진짜. 쌍초 썼어. 자기야 아스야 아스. 다시 해줘 다시 해보라고? 자기야 아스야 아스. 쌍초야 쌍초. 몰라 편집이나 해. 이거 그냥 편집해. 나 안 할 거야. 자기야 안 해. 자기야 안 해. 안 해. 자기야 안 할 거야. 단발머리 해줘요. 자 너의 소원대로 단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는 잘진다. 찌찌찌. 네 이게 다말머리냐. 하하하하 너 진짜 다말머리 잘 어울리는데. 싫어 안 해. 고것이? 아 이렇게만 해줄게. 고것이? 아 잠깐. 하이 아트 아트. 하이 내꺼야 내꺼. 에예예. 자 소원을 이뤄주는 알라미 채윤이었습니다. 냥. 자상끄리 치윤이 감사드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